굴국수 야 영문트 와 한 30분 다 벌었습니다 오늘은 본가에서 매생이 굴국수끼리 보겠습니다 뭐 무슨... 멸치하고 다시마는 육수 내가 끈질거든 제 입에서 물을 부자거릉면 매생이 하고 양으로 잘라 안 긁어내도 했다 역양수도 다진 잘 어울리는 중 세트 찹쌀가루 고춧가루 찹쌀가루 조합 사이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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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생이 굴국수 만들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고장나서 화질이 뿌여서 명절에 냉동주꾸미를 가방에 같이 넣어 왔는데 카메라에 냉기업을 껴가지고 렌즈랑 본체랑 고장난거 같네요 지금 냉이 심한데 화면에 안보이는데 지금 20분 넘게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화질이 안좋아도 소리로만 시청하신다는 느낌으로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이크가 안되니 갈수없다 오늘은 진짜 큰일났다 다 불었대 오동에 불었대 다 끊어지지 이제 와 아예 안보인다 엄마 응 이거 안되겠는데 영상 못찍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안된다 엄마 괜찮아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엄청 보여지네 아예 안보인다 와 근데 한 30분 지금 이 상태로 한 30분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내생이 곡수라서 붕괴 덜 보이긴 했네 양을 많이 안했어 다행이다 와 지금 그 심메김으로 안해진다 이게 응 음 한 7, 8, 6분 한 30분이나 또 저거 뭘만하네 우리 생이 맛있어서 그런가 어디스피도 저녁때문에 파지사람들 잘 접어요 파지사람들 신어 그리고 마리맥에el을 먹으니 낮아와ía요 뼈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때eles 아이스크림이 좋은데요 하하인버리면서 아이스크림이 né 아이스크림이 바삭 Nue게 예아 고춧가루 가자마자 편집하고 약 먹고 자야겠다. 알람 맞춰놓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김치 배송된다. 그리고 안내주고 명절에 김치 없으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더 아셔야 되니까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축구 응원하고 오늘 축구 안 됐지? 국수는 좀 퍼지도 그래도 맛있네. 응 우리는 아빠한테 갔다 왔을 때 응. 다음에 시간 내면 한 번. 카톤 가고 우여야. 삼촌도 다 보고 왔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과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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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으으으... 으으... 으으...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살살 떨어지지... 으으으... 와... 해장이 되네... 땀이 하면서... 어디서... 술 좀 먹었던데... 으으으... 면은 좋다면 국물 맛 좀 이끈지 밥 말아보면 맛있겠네 새알 미역국 해놨다 이거 갖고 갔어 뭐라고 땀 좀 닦아 아니 닦아도 계속 그런데 이거 장훈이 국사니까 요즘에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럼 똥 씻어줘야 되는데 편집하고 이렇게 딱 먹고 바로 자라 얇은 맞춰놓고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거치대가 미니 간이 거치대가 다행히 하나 있어갖고 들었습니다 긴장해서 국수 안 풀었을긴데 아 카메라 고장 큰일났네 저거 조금 지나면은 거기 서리가 갈수록 괜찮을건데 아이고 고장난거 같다 열어봤는데 안 끼웠더라 카메라 보관하는거 있고 그 통에 넣어놔야겠다 그럼 온도 맞아지면 또 고장난거 같다 국물이 시원하네 간장 먹기 식빵 춘 맛이 맛이잖아요 mental 탕후루 heit 오늘의 오리지널과의 간장 냄새가alı 고춧가루 소스퀘이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 본가에서 엄마랑 엄마표 매생이 굴국수 매생이 굴국수 해가지고 김치랑 해서 아 주먹김치 한 번도 안 씹었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좀 카메라 이거 때문에 고장나가지고 한 30분 이따가 먹어갖고 왠이 좀 불긴 했는데 국물이 시원하고 무 들어왔고 매생이 들어왔고 굴 들어가니까 시원하게 맛있네요 땀 쫙 흘리고 바로 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